1, 2, 3, 2! 안녕하세요. 가임미스 A입니다. 네, 지금 저희는 슈키라 벌칙 수행을 위해 인사리에 있는데요. 저희 귀여운 팀이 승리를 해서 이 안 귀여운 팀 두 분이 벌칙 수행을 해야 합니다. 벌칙이 무엇인가요? 정말 안 귀여운 팀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언니들이 만족할 때까지 애교를 보여드리는 게 저의 벌칙인데요. 만족이라는 게 있을까요? 뭐 저희 말씀 시켜주시면 되죠.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. 준비 시작! 가임미스 게 뭐라고? 왜 침이 나오지? 침을 해주세요. 마시고요. 나 손 잡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. 왜 손 잡았지? 이걸 또 잡아버렸네. 아, 진짜. 아, 죽었다 봐. 아, 죽겠다 진짜. 어, 빨리 저희 만족시켜듯이 애교를 보고 있어요. 소진 씨는 뭐 정통이세요? 저의 인포가 되는 거예요? 시작! 개울까에 우진 양말이 꼬물꼬물 헤어치다 앞다리 가수 앞다리 가수 팔짝 팔짝 개구리는 새 꼬물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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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우리 게임이 귀여워. 되게 귀여워. 되게 귀여워. 그럼 만나러서 귀여우미 좀 한번 보여주세요. 카메라에 보여주세요. 카메라에 보여주세요. 일사기는 귀여워. 카메라에 보여주세요. 카메라에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시작! 일사기는 귀여움이 일사기는 귀여움이 일사기는 귀여움이 삼겹사는 귀 이거 아니야! 목심이 많네. 목심이 많네. 기회지 못해. 어렵다고? 수진이 통과! 수진이 통과! 수진이 통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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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서 카메라에 계속 하고 와. 알았지? 하나, 둘, 시작! 지금까지 나이빙스의 A였습니다. 안녕! 너무 끝해. 빨리 카메라에 대고 시작! 목요? 하나, 둘, 시작! 1-1은 귀요미 1-2은 귀요미 3-3은 귀요미 4-3은 귀요미 5-5은 귀요미 6-6은 귀요미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. 아 귀요미 귀요미 16-3은 귀요미